첫번째로 만나게 될 공연은요. 그는 처식동물들인데요. 어떤 친구들은 처식동물들입니다. 이 친구는 처식동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머리를 홀로 방어를 한다고 해요. 이 친구는 머리를 홀로 방어를 한다고 해요. 보인을 잘 모르는데 이 친구는 처식동물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잘 맞춥니다. 신기합니다. 자, 이건 특별하라고 하는 박광영의 충전자 지금 드려져 있는 건 뭘까요? 사회해요! 그렇습니다. 대단하다. 뒤에 있는 남자 지금 정확하게 다 맞히고 있어요. 네, 바로 이 친구는 도전소송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뒤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태어난 사우러스의 공룡판사님 보내줄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야자나무죠. 야자나무요. 자, 그럼 본동적으로 첫번째 사라진 양동친구 역시 네, 공룡시대 때부터 사라진 친구예요. 과연 이 친구는 추정사이냐? 나는 슈피스다! 네, 어, 엔팀이었어요. 네, 스컷은 그런일이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혹시 아, 엔팀이도 정말 문제나 봅니다. 오늘은 물고기니까요. 아주 역시 물고기 종류 중인 사람입니다. 과연 이 친구는 다 흠해지고 여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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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